아니 이번만 어렵지 않다 했어요 지금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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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이제부터 유사하고 있어 차단아! 차단아! 진짜 재밌었어 차단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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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저께 비오고 임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미미한 분이 나오시고 잘 알아서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이런 얘기 했어요 처음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그런 얘기 했어요 토마로 토마로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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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만 마지막인데 우리가 마지막인 건 알잖아요 그냥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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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만족하시려면 니나 씨리랑 많이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귀찮으셨어요. 오늘 화면에서 와주가 패스하다고 보였는데요. 아 되게 죄송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죄송하고요. 조심히 나와요. 오늘도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다음에 또 봐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다영 누나. 지금까지 우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